레디. 레디. 오케이, 렛츠고. 오케이. How long does you take to hotel? 5 hour. 와우. 400km? 오케이. 저렇게 4시간간은 아니겠죠? 4시간. 아이고, 죽어. 구겨줘. You don't eat ketchup? It's okay? You don't want the French fry? 아, can I try?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I just stop until... 떠무고요. 아, 가만히 보세요. 요건? 오케이. 자긴 뭘 하다가 이제. 아, 무슨 소리야?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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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아, no. Don't listen to this. Okay, okay. Okay, eat, eat. 야, 저 궁전이 있네. 어디? What's that? It's temple? Palis, Palis. Palis. Mosca. 아, 멋있구나. 교회 같은 거네. 아, 그렇지. 아 멋있어. 아 멋있다. 아 멋있어. 와 이거 뭐야 저수같은게 엄청 많다 와 이거 뭐냐? 오아시스다 땅을 파면 된 물이 있었어 물이 있으니까 맛있어 물 밑에가 물이 나왔다 맛있어 야 이거 우리 쪽 봐봐 뭐야 어마어마하다 지금 와 어마어마해 와 진짜 스타워즈에서 다르게 아 네네네네 아 영화 찍어도 재밌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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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마트인데 뭐 좀 보고, 마트에서 뭐 좀 보고 올까요? 마트가 있더라고요. 내가 봤을 때 이거. 오, 바람이 많이 부네. 우와, 달라. 어우, 장난이다. 와, 이거야. 어마어마하네. 와, 뚱그라. 우와, 장난이다. 이거구나. 이거 쉽지 않은데? 우와, 다 된다. 오, 이거 장난 아닌데? 이거 진짜 다 가려야 된다, 억울. 오, 바람 많이 불고. 야, 이거 우리... 한 시간도 걷기 힘들겠는데? 야, 이거. 잘 나오는데? 야, 이거 못 걸어. 와, 이건 아니다, 이거. 야,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어떡하냐? 야, 이거 심각한데, 이거? 해바라기. 해바라기 씨? 어, 그러네. 아,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못 걸어, 이거. 5시 지금 다 돼가는데 이 정도나 있으면. 야, 너 먹어, 너 먹어. 나는 지금 밖에서. 맛있겠다. 맛있겠다, 이거. 맛있겠다. 특이하다. 그러네. 아, 이거. 서태장이네. 과자. 먹을 게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 지금. 아, 이거. 거리를 대충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가로등과 괄호등 사이가 보통 50m거든요. 4등분을 하면 되잖아, 10km씩. 40km, 그렇지? 500m. 100m, 200m, 300m, 400m, 500m. 저기서 여기까지가 1km인데. 근데 이게 일직선이 아닐 거란 말이지. 평지도 아닐 거고. 하루 10km는 분명히 갈 수 있는데. 근데 지금 지금 시간이 거의 5시가 다 돼가는데. 이 정도 날씨면 한낮에는 분명히 못 걷는다는 얘기고. 그리고 평지가 아닐 거고 모래고 바람에. 낮에는 쉬어야 하는데. 쉴 때 또한 그늘이 없을 거고. 약간 지금 피부로 막 다가오는데 뭔가가. 큰일 났네, 이거. 수분 섭취해. 형님, 거기다가 조금씩 수분 섭취되고. 우와, 장난 아니다. 오이 챙길까요, 형님? 오이, 오이. 이런 거 좀 몇 개 살까요, 조그만 거? 그럴까? 이게 정신적으로도 문제가 생길 수 있겠는데, 이게. 애들이 참 천진난만해서 좋긴 하네. 너무 음료수 필요 없으세요? 글쎄, 별로 먹고 싶은 마음이 안 들어. 약간 텐션이 떨어지죠, 여기. 어. 우와! 현실적으로 뭐가 막 다가오고 있어. 형, 여기는 근데 인사를 친구들끼리 코를 대더라고요, 이렇게. 진짜로? 어, 이래서 만나니까. 형, 한 번 하라. 한 번 하라. 만나니까. 가까이 가는 거 와서 나 무슨 얘기하는 줄 알았는데, 코를. 아니, 여기 인사가니까 해봐. 여기 인사가 그럴 테니까, 코를. 아니요. 입을 왜 내밀는데. 입을 왜 내밀는데. 목을 치면 어떡하냐. 인사하기 싫은가 봐. 아니, 코를 하는데 진짜. 헬로. 아이고. 헬로, 마이 프렌드. 하이, 헬로, 마이 프렌드.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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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 하이, 하이, 하이. 오. 오. 몇 번 해? 세 번? 몇 번? 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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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3번. 오케이. 아, 2번. 아, 2번. 아, 2번. 아, 1번. 아, 2번. 감사합니다. 같이. 인사를 하면서 형 코를 세 번 이렇게. 그러네. 세 번? 아, 2번. 아, 2번. 아, 2번. 아, 1번. 아, 1번. 아, 1번. 아, 형이랑 형은 잘했어. 태훈이 형. 할 수 있죠? 세 번. 아, 왜 코를 이렇게 와. 아니, 팀을 왜 이렇게 안 돼. 왜 이렇게 와. 모자 때문에, 모자 때문에. 왜 이렇게 하는 거야. 아, 안 되잖아, 내가 코가. 됐어.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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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람 많이 분다. 어우. 바람 이렇게 오면은 걷기 더 힘들지 않아요? 완전 힘들지. 배들 배지? 아까 처음 내렸을 때. 네. 와, 확 오는 거 있었잖아. 네, 확 온 바람이 부니깐요. 좀 놀랐어요. 열기가 확 떨어졌잖아요. 열기가 찐 듯한 건식 사우나에 들어간 느낌에. 이게 확실히 진짜 딱 내렸는데 식욕이 떨어지더라니까. 맞아. 너무 맵다. 가라 보니 가보니 깜빡이란데. 와 진짜 가난한 이제 형님. 한 번의 일을 안 왔네. 불쌉니까? 저 바람 붙는 거 봐봐 바람. 모래바람. 아 모래바람이 있어? 어. 바람이 장난 아니네. 이거 어떡하지? 우와. 심각해. 이거는 심각해. 심각해. 그냥 이런데를 걷는 거네. 그렇겠죠? 아 그치 한 번 이런 거 아니야. 약간 깊은 쪽으로 들어가고 보내는 거거든요. 그쵸. 사장님 현실 좀 다 모른대요. 살짝 좀 늦게 온다. 지금 왔다. 공항에 왔다. 지금 이제 동동시. 어. 그렇군요. 여보세요? 아니요.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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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열심히. 지금 열심히. 달리고 있어. 고속도로를. 아쉽다. 어. 아쉽다. 두 시간 더 가야 돼. 근데 내일 가 봐야 될 거 같아. 내일은 이제 완전 사막으로 들어간다니까. 거기는 전화도 안 타줄 수 있어. 형준아, 자 있지? 자, 얼른 자. 아우, 죽었다. 아, 나선 이 정도면 괜찮네. 아주 좋지. 지금 이 정도면 걸을만해. 이 정도면 충분하네. 시원하다. 시원해? 네. 오, 다행이다. 형님, 여기서 우리 그냥 쫙 나오게 사진 한 번 찍을 거야. 느낌 있게. 사진 한 번 찍을까요? 좋다, 좋다. 셀카. 모함에다 한 번 찍어 달려면 안 되나? 오, cool. 느낌 있네. 와, 불어. 아무도 신경 안 써. 해봐, 정남아. 좋아. 가입시다. 한번 질러봐, 정남아. 한번 질러봐, 정남아. 한번 질러봅시다. 한번 질러봅시다. 한번 질러봅시다. 정남 씨. 정남 씨, 서류 한번 질러봅시다.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끈짚는 느낌이야. 너무 변하잖아. 장난 아니다. 며칠 온 것 같아. 와, 눈이 진짜 아프다. 먼지도 하니까 껴야 돼요. 바람 말고 그래가지고. 자, 한 번만 껴볼게. 끼면 느낌이 완전 다른가? 달라. 다르지. 껴야 돼. 아, 그래도 들어온다. 형님, 이거 뭐 할 수가 없어? 와봐. 와봐요. 모자 같아. 나 이거 어디서 봤는데, 이 사람? 와, 키트 세다. 와, 키트. 무슨 놈이야, 이거? 아, 키트가 키트 있어. 와. 너 한번 써봐봐. 너와 이렇게 써봐봐. 오, 멋있어, 멋있어. 오, 멋있는데? 이 느낌 아니야? 느낌 있다. 느낌 있다. 느낌 있다. 조금만 걸을까? 그래, 가보자. 자. 와, 지금 봐. 선샘. 형님. 그러네. 이야, 이거네. 그냥 그림이네. 근데 느낌이 묘한데요? 그러네. 네, 느낌이 묘해요. 해가 아주 빨리 내려간다, 지금. 되게 빨리 내려가. 원래 여기 빨라. 와, 숨 내려갔다. 와. 와, 진짜 빨리 내려가네. 보인다 내려가는 게 뭐야. 근데 기분이 보여요. 와, 근데 아무 생각 없어진다, 이거. 벌써 숨 내려갔어. 오, 기분이 묘한데. 어떻게 해요? 모르겠어. 어떤 느낌인지 표현을 못 하겠어. 재고픈 거 아니야? 아니, 그게 아니라. 뭐, 아무도 없으니까. 이 안에 우리밖에 없잖아요, 형. 아, 정맘 씨. 아, 정맘 씨. 정맘 씨. 정맘 씨. 아, 왜 정... 감정 없게 해. 너 왜 시작 중 전에 그러고 싶어. 야, 채원 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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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보자고? 네, 해보자. 됐어, 됐어. 6시 25분. 해지는 시간. 끝. 이야. 가자. 1시 한 반. 오케이, 1시 한 반. 또 첫 시간이 8시네. 와, 정리하고. 12시 내가 자기는데.